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결론줄 이야기하면 시작이다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아냐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내 답답한 이야기를 다루다가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지는 그런 신기술의 세계를 보게 되면 숨통이 좀 트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시야도 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샀을 거라고요. 엔비디아가 101달러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걸 매집하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게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념이.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 오늘 블랙소스톤의 여러분들 최고 운영 책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념이 실린 테마 투자입니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죠. 자기 신념이 실린 테마 투자가 가능해야 그래야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이번 주도 그렇게는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념이. 신념이 있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도체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ai가 지금 시작 단계다 이런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느냐. 바로 한국경제신문의 이름들 주관한 코리아인베스먼트 위크에도 가장 핫한 토픽이 뭔가 하니까 반도체 토픽인 거죠. 반도체 회사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잘 팔리느냐. 이 문제가 이런 관심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분들 이야기의 중심은 ai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된다. 삼성이 2025년 양산 hbm4 6세대 모델이죠. 기존의 이런 고대 역풍 메모리하고 완전히 구조가 다른 이거를 여러분들 하이닉스보다 1년 앞서가 출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도대체 삼성전자의 톱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냐. 이 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성인공지능이 촉발한 반조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그런 주제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의 배용철 부사장이 이제 기조연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냐.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의 상품기획실장 부사장 그다음에 김상표 콜컴 본사 부사장 한국사업 총괄 콜컴 사업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클 겁니다. 한국 비중이. 이승현 오픈 엣지 테크놀리지 대표. AI 반도체 급품론에 대해서 기후 쓸데없는 걱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온 디바이스 AI 투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신념이 있어야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념이 있어야 sk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 있고 이런 신념이 있어야 이렇게 엔비디아를 살 수 있고 이런 신념이 있어야 smh 같은 반도체 섹터의 상장지수 분들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메모리 성장은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AI 반도체가 여러분들 돌아가려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메모리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전선업체 사장 이야기 들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사모펀드 이런 CEO 이야기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칩을 만드는 실무자들 이야기. 메모리 성장은 계속된다. 이분은 아마 퀄컴 본사 부사장이네요. 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클라우드 AI의 장기 성장을 보고 고대역풍 메모리 등 메모리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내년 양산 예정인 고대역풍 메모리 6세대 hbm4부터는 아주 중요한 그동안은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 6세대 모델부터는 두 개가 합체되지 않습니까? 두 개가 붙거든요. 붙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내년 양산 예정인 hbm6세대부터는 파운드리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합해가지고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칩의 두뇌 역할하는 로직 다이의 많은 기능을 넣고 전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풍 메모리 6세대가 게임 체인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본격적으로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와가지고 자사에게 맞는 형태로 맞춤형 hbm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거를 sk하이닉스보다 일찍 출시를 하겠다 그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한 그런 정보하고 지식하고 신념을 가져야 그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요하는 업체들은 주로 이제 빅테크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데인데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점점점점 싸지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과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온 디바이스 ai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여기에 이성현 오픈 엣지 테크놀리지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은 향후 ai 전성기를 이끌 서비스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ai인 온 디바이스 ai가 꼽혔고 온 디바이스 ai 전용 칩 시장에 콜컴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가전제품도 전부 다 뭐죠 가전제품에 합당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가 다 탑재가 되겠죠. 그게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냥 듣지만 마시고 이게 내한테 이제 어떻게 투자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ai 계열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업자들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데 오늘 뭐 사모펀드 여러분들 사장 이야기 전선 여러분들 제조업체 사장 이야기 삼성전자 콜컴 이런 데 이런 사장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냥 계열이 없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 tv하고 함께하면서 항상 보셨을 겁니다마는 제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로사태 그렇게 하면 의로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리스펙트 존경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반도체 하니까 누굽니까 반도체 부사장 이야기 퀄컴 사장 이야기를 가장 높게 보지 않습니까 전선업체 이름 사장님 이야기를 높게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관료들이 뭐 탑들은 다 밑에 써주는 거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쳐가지고 서버 그다음에 개인 스마트폰 pc 그다음 태블릿 pc 가전제품 모든 부분에 다 이제 여러분들 ai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ai가 전문 영역을 넘어 일상생활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등 관련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 1위 온 디바이스 ai 칩 기업 콜컴과 글로벌 넘버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현직 전문가가 최근 확산한 ai 거품론을 일축했다. 아니 물건이 팔리는데 무슨 이야기들 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ai 거품론이 여러분들 촉발된 거는 애널리스트들 아닙니다.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는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사람들 현장을 직접 띄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클로책을 해야 되는 거죠.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 때문에 촉발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뭐죠 현장에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기술 혁명이 나타날 때 일시적으로 거품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ai가 앞으로 더 발전하면 반도체 등 관련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배용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품 상품기획실장 그러니까 물건 파는 데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죠. 김상표 콜컴 미국 본사 부사장 눈으로 볼 수 있는 ai 제품이 많지 않은 탓에 ai 해론이 불거질 수 있지만 곧 모두가 ai를 일상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ai 관련 산업에는 겨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샀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시장의 어마어마하게 망가졌을 때 엔비디아가 102달러 101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오늘은 105불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도 비싸지는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그때는 급이 나지 않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투자가 흥미로운 거죠. 글로벌 ai 시장은 2023년도에 200조 시장에서 2030년도에 1800조 시장으로 9배가량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정보들을 다 이제 갖고 우리가 신념을 갖고 신념이 실린 테마 투자가 이루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주가가 좀 죽을 써지만 신념이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도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래 국내 문제 보면은 답답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광화란 뭐죠 와일드웨스트처럼 이렇게 펼쳐지니까 숨이 확 여러분들 트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넓고 보존해야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